프랑스 요리와 양식 문화를 얘기한다면 알렉 비카스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큰 존재가 된 거죠 인공적인 맛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자연과 함께 같이 식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사람 어떻게 전 세계 식당들이 다 있고 많은 식당들이 별도 유지하면서 그를 가능케 하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재료의 맛이 가장 풍부하게 느껴야 된다는 이 철학을 좋은 재료, 건강한 재료를 찾는 것부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접근 원리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성과 그거를 쌓을 수 있구나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막 by 한효정 스틱크